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쿠시입니다 오늘은 신작 혼모노 게임 소울 워커 오픈 베타 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혼모노 게임 소울베타 소울베타가 아니라 소울베커 온라인 검사 총건허 곡괭이 기타 거든요 어 일단 검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텃 텃 텃 텃 텃 텃 텃 아니 뭐 전혀 커스터마이징을 전혀 할 수 없네요 소셜 배틀 스킬 뭐 이런거 있는데요 하루 에스티아 네 코스튬 미리보기 아 다양한 코스튬이 있는데요 왜 이쪽 코스튬하고 이쪽 코스튬하고 나눠놓은건 뭐야 아 자 게임 소리좀 줄일게요 왜 코스튬을 왼쪽 오른쪽 나눠놨어요 아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이 캐릭터로 돈주고 사면 이런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내가 골라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에헤이 이거는 돈주고 사는거고 아 나중에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거네요 다 똑같은데? 아 그냥 똑같은거구나 고르는건줄 알았어 아 똑같은거구요 어 뭐 딱히 고르는거 아니면 그냥 예 아 약간 이거 15금인가요? 아 헤어를 선택할 수 있네요 음 그냥 기본이 제일 난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였어? 눈? 눈? 피부? 피부색? 그냥 기본으로 갈까요? 어 어 뭐로 갈까요? 음 음 그냥 검은색으로 가겠습니다 예 캐릭터 이름 그저 아 아 누가 먹었네요 진짜 우왁굿 아 뭐지? 왁순이 왁순이 가자 왁순이 왁순이 가자 왁순이 어 왁순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기모티 신작 신작 호모노 게무 소울왁 아 아 하지마리마스 보니까 액션게임 같던데 왜 의대에 지원했냐고? 의대야? 의대생이었어? 왜 교복입고 다녀 의대생인데 왜 교복입고 다녀 엄마 엄마 나 붙었어요 아 지원한거구나 아 의대생이 아니라 알립니다 저는 쉘토로 피난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저는 쉘토로 피난해 주십시오 뭐지?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된거죠?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된거죠? 아니 엄마가 갑자기 왜 죽었어?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맙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갑자기 시공에 폭풍으로 빨려 들어갔나보지 뭐 흠 흠 그대가 눈뜨게 될 세계는 이전과는 달할 세계 그대가 알고 있던 평범했던 삶과의 일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긋난 세계를 되돌릴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마 개넓네 제에게 원인이 되는 술기를 거스른 이계에 존재할게 심판을 흠 오오 오오 왁순이다 요.. 요기가 어디지? 굉장히 우리 마우스 끊기는게 부드럽지가 않고 뭔가 뚝뚝뚝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냐? 엄마 시공갔어 이동 점프는 없네요 아직 안 가르쳐준건가 여기야 갑자기 갑자기 세계가 멸망한 컨셉인가봐요 어떻게 넘어가는데 점프 됐냐 아 이거 이렇게 마우스가 확 돌아가 이거 잠깐만 어 어 아 여기서는 안되네 아 수직동기와 켜기 해볼까 켜기 적용 켜도 똑같은데 이제 다왔어 서둘러줘 올꺼야 뭐가 오는데 뭐가 오는데 뭐가 오나봐 내려가면 되나 내려가면 되나 내가 이쪽에서 온건가 아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가 너무 휙휙 돌아가는데 가라 네팔렘을 찾아라 아니 이 힘은 그 그 괴물 칼은 또 언제 떼서해 뭐야 이거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메리카노 영원히 너와 함께할거야 맞서 따워 방황하는 복수의 어 이쪽으로 아 사람이다 공백에서 떨어진 아 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일단 트럭에 올라타 여기서 벗어나야해 알았쇼 안돼 오 보단 아이돌 Rey 음... 그러니 약속해줘 날 꼭 찾겠다고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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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얘도 킹든가택2의 전장의 아이돌인가 머식이랑 같은 길 가는거 아니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 너무 이게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너무 획획 돌아가요 약간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하얀 방 어떻게 하셨죠 이거 폴아웃에 클로저스 합친거냐 제작사는 넥슨이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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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형 퇴근하고 왔는데 숙제 아니지 숙제 아니야 안녕 어 알았어 저기요 빨리 좀 가주세요 간단한 테스트야 간단한 테스트야 잘 부탁합니다 현 시간부로 테스트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먼저 전방에 보이는 개폐장치를 작동시켜주세요 알았습니다 작동 하 알았어여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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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확확 돌아가 이거 너무 콱콱 돌아간다 이거 일단 물리 엔진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 나온 게임들하고 크게 다를 것과 다른 느낌은 그냥 MMORPG 캐릭터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걸렸는데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빼주세요 걸렸다구요 아니 걸렸다구요 빼주시라구요 어 나왔다 나왔다 회피를 사용해 회피를 어떻게 사용하죠 어 이거 뭐야 회피를 아 이거 아 게임 수준 엉엉엉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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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구역에 배치된 모든 트레이닝 더미를 파괴해주세요 잠깐만요 또요? 와 벌써 죽었네 킥킥킥킥킥 이거 어떻게 확확 돌아가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아 아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아 아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아 스크래 사용법을 오퍼레이션 디스플레이 상에 출력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o o o o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계속 구를 수 있는데? 어 여기 아닌가? 어 이렇게 마우스가 확 돌아가 게임이 아니 어느정도는 이제 하고 플레이하고 네 그리고 접어야지 아 아 2층도 다이어트 유망주 입은 분명히 뜹니다 두번째 꼬리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엄마 찾다가 3초만에 까먹고 반말하는 년 목소리 따라가는 년이라네 어 완전 고장난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어 설마.. 고장난게 아닌가 지..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 개 웃긴게 점프하.. 점.. 아 점프하다 이렇게 내려오는거구나 끊기는게 아니라 최종 테스트 진행합니다 트레이닝 마스터와 교전에 돌입해주세요 계속 똑같은거 시키는데 어휴 저.. 저런거랑 진짜 싸워요 하.. 하..하하..하 아 뒤로가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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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테스트 cycler 테스트결과를 오퍼레이션 드라이스 상에 수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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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수치가 더블 S 말은 안된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움직이네 형 스마게는 걸러야 해 어? 스마게가 뭐야 미지의 힘 수락 흠 팬티로 망해서 속바지를 입혔습니다 블러드 트레일 블러드 트레일 예예예 이거 현재까지 2017 고티 후보 1위입니다 어? 사람들 있다 도저 갔네 1일차 2일차 사람들이 많군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게 빨라요 중요한 건 아 됐다 아 마우스 속도가 아 됐다 아 5 5정도 아 한 5 어 이제 이정도만 된거 같은데 이것도 좀 빠른다 근데 써니야 안뇽 카메라가 감도를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마우스 감도가 아닌데 카메라 감도를 한 3으로 하고 마우스 10으로 하고 아 카메라 감독의 카메라 감독 으 으 으 으 으 으 카메라 감독 써요시죠 아 이제 좀 움직 좀 계속 고이 쪽으로 가는 건가 라 뒤 아 가 자 아 각성 정 짱! 보급상자야! 보급상자야!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거는 아 약간 자동전투 그냥 마우스 꾹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죽고 컨트롤도 필요없고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되요 다 죽어요 그러면 예 그냥 모바일 게임 자동전투 수준의 게임성인데요 아무리 쪼렙쪼 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 속 시원하구만 아 그래요? 어 이건 이제 어? 전공가 처음 해본거 맞아요? 뭐야 니가 저 동물을 조종한거니 나쁜년아? 넌 영원히 봉인이다 넌 도대체 에너지 타입 소울 워커 소울 워커로 확인됩니다 도대체 웃음 엄마 엄마 현 시간부로 정식 소울 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능력자물이냐 이거? 능력자물 오픈베타 소울 워커 오픈베타 한번 해봤구요 2017 코티 1위는 언턴드가 먹겠으니 왕청자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소울 워커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울 워커 플레이 한번 해봤구요 2002년에 나온 게임 하는거 같아요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2002년에 나온 게임 하는거 같고 그냥 그래픽 좋은 2002년에 나온 게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새로운게 그냥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애들 다 때려잡는거고 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왁굿의 플레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래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조작감이 개 극혐이에요 어 조작감이 너무 극혐이고 그냥 마비노기 같은 그래픽이긴 한데 저는 좀 좀 새로운 조작감을 원했는데 조작감이 너무 MMORPG 같은 느낌이라 조금 그냥 마비노기 영웅전인가 마비노기 영웅전 그거에 약간 하위 호환인가 호환인 그런 느낌 어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박수와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짝짝짝 슬퍼 이럴수가 4번 무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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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서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슬로우 막 슬로우 Praise 감사합니다.